알리익스프레스에선 종종 대규모 할인을 진행합니다 원래도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곳이지만 할인을 할 땐 정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여름맞이 할인 소식과 함께 유용하고 할인율이 큰 제품 두 가지를 더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장박스 채널 구독자분들께 추가 할인이 있어서 가격이 더 좋은데요 제품은 누구나 로망을 가지고 있는 쇼케이스 냉장고와 여름 필수템이자 할인을 안 해도 많이 구매하는 제품이죠 샤오미 선풍기입니다 이번에도 할인율이 크기 때문에 한정 수량은 정해져 있는데요 수량이나 할인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 끝에 소개를 해드릴 테니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품 먼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나만의 술장고를 만들고 싶다거나 나만의 음료수 냉장고를 갖고 싶은 로망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번 제품을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투명한 문으로 내부가 훤히 보이는 쇼케이스 냉장고인데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디자인이라 어디에나 잘 어울리고 내부에는 LED가 들어와 있어서 밤에 보면 디자인은 더 좋습니다 여기에 음료수를 가득 채워놓으면 이런 느낌인데요 뭔가 마음이 든든해지고 알 수 없는 그 뽕이 차오릅니다 제품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냉장 온도는 7단계로 조절을 할 수 있는데요 음료수나 술들은 3에서 5단계 급속냉각이 필요할 경우 7단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 7단계는 10시간 이내로만 사용하시는 걸 권장하고 있어요 용량은 70L, 91L 두 가지 모델이 있으며 70L는 쫌팬 기준으로 약 50개가 들어가고요 91L는 70개가 들어가는 용량입니다 다만 70L는 상단 두 칸의 높이가 낮아서 눕혀서 놓거나 좀 더 작은 사이즈의 음료수를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외관 사이즈는 제가 직접 확인해봤을 땐 이 정도이고 91L는 실제로 보면 생각보다는 조금 크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도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보이는 곳은 괜찮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마감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 두 번째는 냉장고에 소음이 약간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항상 들리는 건 아닌데 온도가 조금 올라가면 약간의 팬 소음이 들리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보면 이 정도의 아쉬운 점들은 가볍게 무시할 수 있는 정도였는데요 70L는 정상가 27만원에서 이번 할인 코드를 적용하면 16만 5천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고 90L는 정상가 29만원에서 할인 코드를 적용하면 18만 5천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두 제품 모두 할인율이 큰 만큼 아쉽게도 한정 수량은 각각 50대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제 경험상 이렇게 할인이 큰 이벤트를 진행했을 땐 굉장히 빠르게 품절이 되기 때문에 나만의 술장고, 나만의 음료수 냉장고와 같은 로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빠르게 그리고 저렴하게 득템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제품은 샤오미 선풍기입니다 사실 무선 선풍기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제품이죠 그만큼 잘 팔리고 인기가 많아서 저도 여러 번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리뷰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에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정말 간단하게 특징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마그네틱 방식의 무선 충전 형태라 충전을 할 때 탈부착이 굉장히 간편하고 이중 구조의 날개로 시원하고 부드러운 바람 BLDC 모터를 사용해 조용한 선풍기입니다 약 12시간이란 꽤 긴 시간의 무선 사용 배터리 타임을 가지고 있으며 디자인은 화이트톤으로 깔끔하고 미니멀해서 어디에나 잘 어울립니다 거기다 이번 제품은 2023년형 5세대 제품으로 약간의 업데이트가 있는데요 서큘레이터 기능이 탑재되어 이렇게 90도로 회전이 가능해 서큘레이터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온습도 센서가 내장되어서 온도, 습도에 따라 폭력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기능까지 들어갔습니다 보통 이전 세대 제품들이 국내에서는 13에서 14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와, 이번에 진짜 가격이 대박입니다 어렵게 담당자분께 최대로 할인을 뜯어왔는데요 가격은 59.42달러, 약 7만 8천원입니다 아마 어디서 구매를 하시더라도 이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풍기도 한정수량이 제한되어 있는데 총 300대입니다 거기다 이번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할인을 조금 더해준다고 하는데요 아직 한 번도 이용을 안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회원 가입을 하시면 49.42달러, 약 6만 5천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회원 대상 할인 코드의 한정수량은 200대입니다 와, 근데 진짜로 7만 8천원도 엄청 저렴한 건데 6만 5천원이면 뭐 말할 게 없죠 자, 마지막으로 할인 방법을 살펴보면요 링크를 클릭하시고 상세 페이지에서 스토어 쿠폰을 제일 먼저 다운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구매하시고자 하는 옵션을 선택하시고 결제로 넘어가시면 여기 프로모션 코드란에 장박사의 구매중도 채널 전용 할인 코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할인 코드는 쇼케이스 냉장고 70m와 90m는 JPS40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 샤오미 무선 선풍기는 기존 회원이라면 JPS20 새롭게 회원 가입을 하신 분들이라면 JPS30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회원 가입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JPS20 코드만 적용이 된다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코드는 제품별로 1인당 한 번씩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들 저렴하게 득템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궁금한 점들은 댓글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